중부권의 괴산 시감자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. 시받기, 즉 최종 과정이 짧아서 강원도 시감자보다도 바이러스에 강하기 때문인데요. 올해는 그 수량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괴산 시감자 묘순화 재배실. 조직 배양으로 대량 재배한 어린 묘가 자라고 있습니다. 양액 재배실로 정식돼 90일 뒤 뿌리에 알이 달리면 다시 포장에 심겨집니다. 종자관리사의 철저한 검사 아래 포장에서 두 차례 수확대기를 반복, 마침내 농가에 보급될 시감자 원종으로 완성됩니다. 괴산 시감자는 보통 5년 걸리는 최종 기간을 3년으로 짧게 해 바이러스에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. 최종 단계가 짧아야 품종이 가지고 있는 순도가 높을 뿐더러 그리고 순도가 많이 높아야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질이 나오기 때문에 품질면에서나 수량면에서나 좀 더 월등하기 때문에. 괴산 바이오 시감자는 지난해 생산한 280톤이 판매 시작 보름 만에 모두 팔려나갈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. 강원도 시감자보다 바이러스에 강하고 가격도 더 저렴한 것이 알려지며 경남, 밀양, 경북, 상주에선 50톤을 사갔고 내년에도 100톤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. 농협이 일반 농가에 판매하는 시감자 보급종을 생산하겠다는 농가도 느는 등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시감자 생산량이 주문량보다 부족하자 내년에는 400톤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.